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들이 치르는 2025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이 나온 데 이어서 오늘은 대학입시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2024학년도 대입전형과 다르지 않게 일관성 있는 전형을 유지한다는 기조입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2024년에 치러지는 대학입학 전형 기본사항이 발표됐습니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 수능은 문익과 통합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큰 틀에서 변화는 없지만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먼저 2025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 학생 선수의 교과 성적이나 출석정보뿐 아니라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회통합전형이 법제화되면서 대학마다 달랐던 만학도 특별전형의 연령기준을 만 30세 이상으로 통일합니다. 또 기획윤 등 특별전형 운영 안내를 위해 특별전형 분류표와 운영기준 등을 보완했습니다. 대학이 평가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시간은 22시로 설정하고 시간 안에서 자율적으로 대학이 미등록 인원을 충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는 2024년 9월 9일부터 나흘간 진행되고 전형기간은 9월 14일에서 12월 12일까지 이어집니다. 정시모집 원서 접수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 이어지고 전형은 2025년 1월 7일부터 2월 4일까지 치러집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